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상봉 여러분이 한번씩 다녀가신 당상봉 저도 올라가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차기도에 있는 당상봉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당상봉에 왔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이 적하고 맛집 맛집 뷰 라고 하니까 저도 올라가서 둘러보게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같이 보시죠 여기서 올라와서 써있네요 한번 올라가보자 얼마나 멋있는지 올라가보야지 올라가보야지 영상은 너무 멋진ie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은 너무 멋진이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영상은 너무 멋진것이 올라가보야지 이렇게 보일거예요 사기도 또... 여기 올라가서 보자. 아...개발... 아...이거 기분이 이쁜데... 올라가야되나? 아... 아...신대네... 여기 올라온 것도... 여기 올라올게... 올라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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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놀나네... 순간에... 아...멀리차기도... 아...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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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다... 다왔다... 다왔어요... 아.. 여기 좋은데 이제 다시 내려가면 돼 전설 찍고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